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 자료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원주시가 지난 23일 새벽까지 극장 내 집기를 반출하면서 충격에 민감한 영사기와 스피커 등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화물차에 실었고 지역 상점들의 옛 광고 영상이 담긴 필름도 햇빛에 그대로 노출해 훼손시켰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류나 보존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보존하고 있는 영화 사료를 부산국제영화직 기관에 전시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.